아은비야, 어떻게 된 거야? 무슨 일이야? 석훈아, 어떻게 해? 네가 틀렸어, 배로나. 난 너한테 아무것도 안 뺏겨. 우리 아빠도 석훈이도 대상 트로피도. 왜 그래, 한배? 로나, 로나였어. 내가 로나를. 저희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. 성공하셨네요. 이 사람 잘 어울려요. 어? 주인공이다, 신부. 웃어, 행복해 죽겠다는 듯이 웃으라. 웃어, 행복해 죽겠다는 듯이 웃음.